네 저희 엔하이프니 처음으로 디스패치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아주 아주 꿀잼 콘텐츠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보물찾기! 와우 보물찾기!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두 유닛으로 나눠서 비밀의 방으로 이동을 해볼건데요. 비밀의 방? 네 비밀의 방 안에 여러가지 질문 쪽지들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게임은 개인전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쪽지를 가장 많이 찾은 사람이 우상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찾아야겠죠? 개인전 오랜만이네요. 그러면 이제 선대로 나눠볼까요? 어 좋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눌래요? 이렇게만 해요? 이렇게 할까요? 3, 3? 오케이 하피버스테이 제이! 오케이 해피버스테이! 렛츠고! 렛츠고! 오우! 어 여기 섬전등이. 섬전등으로 바로 수장인가요? 바로 수장인가요? 알죠. 뭐야? 섬전등이 있잖아. 오! 오 뭐야? 이거 전등 붙이니까 막 꺼내네. 비밀 그게. 15, 15. 오! 아! 차키! 차키! 뭐야 여기? 사실 빵도 있네. 정훈아 김치. 이거 빵! 이거 빵! 안 되네? 아 예 아예. 아 안되네. 이야 여기 있지! 아! 오! 뭐야 여기 안에도 있다. 공돌이 발바닥에 있었네. 공돌이 발바닥에. 공돌이 발바닥에. 오! 여기 있다. 코도 밑에 있잖아. 뭔가 여기 밑에 있다. 이 책 밑에 있다. 에이. 제이크. 거기가 아니지. 여기지. 와! 뭐야! 진짜 아니다. 진짜 아니다. 대박 대박 대박. 왜 이렇게 잘 찾아요? 많이 찾았어. 여기도 있지! 렛츠고! 얘들아. 드디어 볼 때 잘 왔어. 와! 뭐야! 어! 너 너무 못 찾았는데? 이! 이! 어! 여기 안 해! 우리 안 해! 어! 이! 으! 렛츠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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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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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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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형, 형, 형. 형, 형. 이게 키는 뭐예요, 진짜? 이 키 열어면 어떤 방이 하나 생기나. 저도 키 하나 있어요. 여기는 왜 안 해? 어? 여기 안 해내는 거. 안 해봐. 여기 너무 예뻐. 진짜 있는 줄 알았네. 오! 여기 100번 있다! 와! 이거 봉방이에요. 살짝 보여서. 꽝! 꽝! 근데 이게 불빛 비치니까 글씨 보이고 이런 게 있는데. 아. 벽에 막 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뭐지? 오! 잠깐만! 와!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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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못 찾은 사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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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번 국도로 찾아라. 이거 뭐 일단... 오! 뭐야! 오! 뭐야! 오! 대박! 오! 와! 설마 진짜! 이야! 뭐야! 이거 해야 되나? 근데 꽉이에요. 제가 근데 이거 열쇠 하나 더 있었잖아요, 형. 이거 여기서 뭐 까는 거 있는 거 같은데? 오빠가 여기 있다. 진짜? 있어? 오! 유리, 유리잔 속 열쇠 속이? 유리잔 어디 있어? 유리잔이었는데? 우와! 유리잔이었는데? 어? 이것도 있대. 이것도 뭔가 있을 거 같아. 이것도 있을 거 같아. 이건 없나? 어? 야, 이건 내... 근데 이건 선생님 내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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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저희가 보물찾기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왠지 D팀 보다 더 잘한 거 같아요. 맞아요. D팀은 아직 한 걸 못 보게 했지만.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아, 저희가 잘 찾은 거예요? 추리도 필요해요. 네. 약간 이게 명탐적인. 약간... 조명으로만 볼 수 있는 글자 보이지. 이거는 조명으로. 지금 안 보이시죠? 힘, 종이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오, 뭐야, 뭐야, 뭐야. 오. 아, 뭐, 뭐가. 와우. 여기에 쪽지가 있다는 말인가. 이거 바로 찾았다. 바로 찾았다. 한 개. 뭐야, 여기 또 있어. 뭐야. 이런데 뒤에 역시나 있었어. 뭐야, 여기 잘... 이야. 이거 알지? 대박. 봄인 형한테 나왔다. 이거 찾았어요. 이거 찾았어요. 우와, 여기 있네. 아, 넌... 야, 이거, 이거. 선정등으로 이렇게 안 보이는 거. 뭐가요? 이렇게. 봐봐. 안 보이는 거. 여기 안 보이는구나. 이거? 뭐 이상한 게 있는데? 그거 너 한 번 봐봐. 이런데. 물이 없어. 그거 저거 우편함 제일 한 번 봐봐. 뭐 이상한 거 있어. 뭐. 한 번 열어봐. 지금 다들 몇 개예요? 둘, 셋, 넷. 둘, 셋, 넷. 저 여덟 개인데? 아, 이거. 이걸로 열어야 되네. 오. 열어야 돼요? 이런 거 뭐 하나 열어야 되는데. 어, 여기, 여기. 우와, 이거 완전 방탈출 그런 느낌. 됐다. 열쇠를 찾아야 돼요, 여기가. 음, 안에 있네. 있네. 우와. 여기 찾은 사람 아마도 없을걸요? 안에 있었어. 보라색 크고. 어디? 맞네? 하나, 둘, 셋. 제가 이거 이거. 아닌가? 아닌 거 같은데. 아, 발대였어요, 발대. 오, 여기 있죠? 아, 여기 있네? 열었어요? 유연치 않게 말해야 돼. 이거 카메라에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카메라에 있거나 그런 거 아니겠지? 카메라에 있거나... 오, 3분! 안 돼! 왜 없지? 있을 거 같은데? 카메라에... 어? 뭐야? 아, 누구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제이요! 생일 축하합니다! 으아! 저 애가 열심히 썼거든요. 야, 됐고 빨리 이거 일단 빨리 시작! 두 개, 두 개! 오케이, 제이 생일 축하해! 우리가 아까 너 몰래 썼어. 맞아요. 아니 근데 진짜 어딨는 거야? 이제 스무니터넘 를 소개해봅시다. 저희가 21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슬스트레이트맨. 뭐야?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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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 에이. 너무 맛있다.